선호공 대학주인 대답 선호공 대학주인 대답 날 막을 수는 없다 와족놈들 다 여기 모여있었군 내 곳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냐? 저걸 뭐지? 대, 대망왕인 것 같습니다 뭐, 뭐라고? 누가 겁먹을 줄 알고? 잘 됐다 내가 여기서 저놈을 없애버리면 그 누구도 날 무시할 수 없을걸 자, 간다 내 손으로 대망왕의 숨통을 끌어주지 지금 대망왕을 건드리면 안 돼 물러나 맞춰가 간다 조카! 조카! 으아악! 하아… 하… 아? 대체 어떻게 된 거지? 흠, 흥, 흥, 대마왕은 소멸됐다! 하하하하!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하! 해냈습니다! 하하! 우리가 해낸 것이예요! 모든 것이 끝났다! 하하! 끝난 건가? 하지만! 넌 아니다! 혼새마왕! 천기의 대장군으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널 체포하겠다! 뭐라? 대마왕을 부활시키려 한 자다! 체포해라! 뭐? 혼새마왕이 대마왕을 부활시키려고 했다고? 그렇다! 뭣들 하느냐! 빨리 체포하지 않고! 하지만 혼새마왕은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고! 대마왕의 오른팔인 혼새마왕이 대마왕의 부활을 막는다! 누가 그따위 말을 믿을 것 같아? 군말 필요 없다! 체포해라! 히히히… 히히히히… 으아! 지히히히히히히! 으와! 으아! 히히히! 히히힛! 아으악! 으와! 자아악 아직 끝났지 알았죠 짠 아아악 우 911 하 Aquí 아 그럼 아 혼세마왕! 그냥! 혼세마왕 네 녀석이 날고 껴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? 끌고 가라! 혼세마왕? 아, 뭐야! 혼세마왕이 붙잡힌 거야 지금? 제가 왜? 혼세마왕은 대마왕의 부하를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? 그, 그러게 말입니다. 혼세마왕? 잘 가라! 샤오! 샤오야! 차원의 경계를 넘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라! 히어악! 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흠 으흠 흠, 흠 크흠 아,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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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 흐흠 흠... 흠흠, 흠흠 하늘을 가르는 천둥과 번개여! 하늘을 가르고 땅을 훌려라! 후렴그라! 안돼! 물어볼 것이 있단 말이야! 샤오... 안되겠어! 혼세마왕! 믿을 수 없는 녀석이지만! 이번엔 분명 대마왕의 부하를 막으려고 했어! 그렇지? 그럼요, 그렇고 말고요! 혼세마왕 녀석!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! 가자! 에? 어디? 혼세마왕 녀석을 되찾아라! 뭐? 이렇게 비친 채로는 그 녀석하고 승부를 볼 수 없잖아! 일단 녀석을 되찾아와야겠어! 오공아... 역시 용사님이십니다! 뿌리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군요! 이리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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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오 가자! 그래! 자! 이로로! 가자! 으으으! 개인적으로 출발! 음 우인이 지찍 가자! 가자! 거기서! 거기서라 이 덩치! 저 녀석들! 덩치! 본세마왕을 내놔! 정말 맹랑한 녀석들이로구나! 난 그 녀석과 승부를 내야 한다고! 그 녀석이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건 너도 봤잖아! 너 따위 원숭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! 돌아가라! 본세마왕을 내놓으란 거! 귀찮은 원숭이 같은 이라고! 뭣들 하느냐! 저 원숭이에게 천 개의 위험을 보여주어라! 고고! 혼라! 하하하하! 헹! 헹! 지야! 하하! 헹! 어? 하하하! 아하! 아하하! 으하! 으하! 헹! 으아악! 으아악! 성가신 원수인 녀석! 불안가지 못하겠느냐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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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동아! 용사나? 용사님? 흐흑! 흥! 흐흑! 저게 진짜... 야! 거기서는 뭐... 무슨 짓들이냐? 으아악! 으아악! 오빠가 안 돼, 할아버지! 잡을 usar 니 transmissions! 자막이나 이어갈 연주를 Mail 1SO2 Twopointed 흐흑!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